퇴두훈 제 이름이고요 이번에는 시안부 인생을 사는 어린 친구 역할을 맡았는데 그 감정이 어떨까 많이 찾아야 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되게 아플 예정입니다 방금 당신함의 핵의 마음을 느껴볼 것 같은데 머리가 진짜 예쁘고 바쁘니까 아직 연습을 더 많이 나가면 안 돼 그래도 재미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힘들고 일어나서 입금된다 입금된다 대부분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별로 안 지르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게 굉장히 재미가 달라내서 사실 요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 텍스트 보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음악에 워낙에 노래와 워낙에 탁월한 지력을 갖추고 있어서 궁금한 시간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좋은 일요 저 빼면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 작업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존재성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나이 차 얼마 났는데 마태형으로서 그런 것들 보면 참 뿌듯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들이 나중에 더 쌓여서 더 좋은 캐릭터가 나오고 더 좋은 역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출소하고 착하고 열심히 해요 이게 너무 예쁘다 약간 너같은 시간을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안 느끼면 안 하고 머리 또 시작해서 어떻게 바쁘니까 집에서의 아픈 기억은 며칠 frog 며칠 오 며칠 네네 뼈 Whoo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